오늘은 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상대 누가 탑인지 모르겠지 아 트런드리다 트런드 요즘 너무 사기야 트런드 1레벨 때 존나 빡세가지고 좀 조심하긴 해야됨 내가 트런드 와 전멸점화 들었네 심지어 아 근데 전멸점화 하면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지도 아 근데 요즘 트런드 너무 사기라가지고 괜찮을라 난 모르겠네 여기다 탁 깔면 먹이 먹이를 죽이 어어어 야야야야야야야야 아이씨 야야야야 이 새끼야 아 나 저거 진짜 싸가지 없네 오케이 드디어 밟았지 손해 좀 보자 너 런드리 1레벨 때 좀 조심해야 되고 천천히 슬로우 푸시 하겠습니다 Q 절대로 물려서는 안 돼 오 다행이다 오우 쉣 오우 오우 오 아픈데 근데 이게 그브가 오고 있어서 한번 해보고 싶긴 하거든요 응 안 돼 이거 트런들 평타 평큐평에 이거 미니언이 안 죽어 그게 안 죽거든 이건 내가 잡은 거 같은데 잡아봐 풀평 오케이 싸가지 없는 년 푸만 라인전을 너무 잘 해놔 가지고 쉽게 잡았죠 이렇게 근데 이제 내가 한번 킬을 땄잖아요 그러면은 좀 공격적으로 2를 찍는 게 평균적으로 좋습니다 절대 물려서는 안 돼 저것만 안 물리면 할만합니다 평타까지 맞아도 되고 Q를 피하면 됩니다 요렇게 그러면 미니언을 물게 돼 깨물게 돼 있어 그렇게 하면은 딜 교환을 이길 수 있다는 거지 트런들 상대할 때 아이아이아이아이아이아이아 아 이 친구 라인 못 밀게 해야되는데 어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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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이거 킬각 나올 거 같기도 한데? 지금 제가 2를 다 찍었거든요 어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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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트런들 니가 1티어야? 니까짓께 1티어? 1티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야 이거 밀어주라 이거 지금 약간 사력자가 많이 유리하니까 어 이거 갑시다 이렇게 망가기고 가면은 트런들 피읍이 안돼서 어어? 으음 초? 이렇게 끌고와가지고 민요영 그냥 밀어버리기 당신은 죽을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죽을 수가 있다 했어요 어어? 야 이거 싸움 안 좋은데? 어어? 아 기둥 개너리네 씨 잠깐만 이걸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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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짝 조심해야됩니다 오우 나이스 나이스 좋아서 어 잠깐만 잠깐만 아 이거 못타? 아 이거 잡았어야 되는데 잠깐만 라인 너무 좋아요 야 라인 미쳤다 이거 이거 먹으러 가자 네 라인 어떻게 할건데 빨리 집이나 갔다와 이거 어떻게 할건데 좁 됐어 톡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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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와 근데 풀큐에 한 방에 죽네 나이스 이거 잡았다 그래도 이러면 개이득이죠 아니야 이거 안 망했어 안 망했어 이거 라인 그브가 다 먹어가지고 개꿀입니다 이거 개이득입니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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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인코스로 들어가가지고 퍼 어 아 까비 아 너무 아쉬운데 유성 너 좋았다 야 거기서 유성이 딱 도네 근데 지금 성장 차이가 좀 많이 나긴 하거든 트런드 상대로 말리면은 W를 찍는 게 좋은데 저렇게 수비적으로 하는 애들 상대로는 E를 찍는 게 좋아 나도 저만 걸어놓을 거야 라인 또 좋됐어 초초 아하하하 줘 병 넘는 건 몰랐지 멍충한 놈 귀여운 놈 이건 몰랐겠지 갔다 옵시다 아니다 이거 밀고 갔다 오자 이거 딱 밀면은 리안들이 뜨니까 트런들이 나를 잡고 싶을 것 같긴 하거든 어 어 어 잠시만 이걸 못 따? 와 이걸 못 따? 아 씨 까비 너무 아쉽습니다 야 야 야 야 아니 굳이 여기를? 아니 이거 아 이거 깔지 말지 어 나쁘지 않네? 이러면 2차까지 맞겠는데? 야 아래가 좀 아래를 좀 풀어줘야겠는데 야 이거까지 참나? 야 이 새끼야 그걸 먹어 어? 아니 빡치네 해봐 어? 아 야 텔를 너무 뒤에 탔나? 도망쳐 야 근데 바텀이 터져가지고 이거 게임이 거의 반반인데? 아니 트런들 타워 미는 속도 저거 어떻게 해야돼 진짜 어어 아니 씨 잠깐만 아니 이거 말이 됨? 어? 당신은 죽을 수가 있습니다 초우 오케이 까불고 있어 어? 트런들 쉬운데? 뭐임? 아니 트런들 별거 없는데? 요즘 1티어라매 첫단계 1티어라고? 별거 없는데요? 어? 와 지금 딜봐 활발한데? 어? 어? 아 잠깐만 이거 안 죽어? 아아 이걸 못 잡네 아 저 딸피가 안 죽네 너무 아쉬운데? 야야야 이거 뭐야? 아이 뭐야? 와 돌겠네 진짜 이거 어 얘들아 아 미치겠네 어 게임이 씨 에이 씨 돌겠는데? 와 저거 무슨 럭스 이갔냐? 스킬? 에이 이건 아니지 아 탑타워 털리기 싫은데 아니 어? 아 쉣 아 빡세 어? 어? 아 분신 터졌다 오케이 그래도 다행이다 와 아니 분신이 터져가지고 뒤집뻔 했네 하아 용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어 오케이 야 이거 할만하지 않나? 아 저걸 또 아 저걸 또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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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자 와. 가자. 오. 그런데 백두엔딩은 그래도 아칼리가 있어서 여깄다. 수웨이. 어. 어우 너무 쎄다 진짜. 수웨이. 어어. 어우 씨. 아 아파. 어어. 아 잠깐만. 어어. 아 너무 아픈 거 아니냐고. 아칼린도 왜 왔어 얘 아니 보마가 야 너 왜 올라왔어 임마 뭐 터진다고 아니 왜 갔어 아 근데 저거 진짜 철거력 저거 맞냐 오케이 아 그래 그브가 잘 컸어 진짜 다행이다 아 얜 또 뭐해 아 환장하겠네 진짜 빨리 바론을 챙기자 그냥 바론 챙겨 아 제발 제발 오 나이스 드립을 잘 쳤다 오케이 이거 먹은거 좀 크다 이러면은 이제 트런들 억제력 대 씹상승 했죠 야 이거 모래를 팔자 이거 이러면 에라 모르겠다 조냐가 조냐가 그냥 어? 내가 지금 현상금이 너무 비싸가지고 죽으면 안될 것 같아 뭐 날먹 아니냐 좋다고로 게임을 하고 오 좋은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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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데? 아아 저게 안맞냐 나이스 아유 그브 진짜 야 오케이 맞았어 맞았어 끝까지 좀 추격해 끝까지 추격해 왜 그래 iva 야 이 새끼 죽여 어 조 sł fade 가기를 진짜 잘했다 와 미쳤다 이거 판단 끝난 것 같은데? 어? 아 이거 못 끈데? 용 가야돼 용 가야돼 용 가야돼 어쩔 수 없다 이거 가게 하고 박스를 열심히 깔겠습니다 야 아파 그거 아파요 선생님 집 안가세요? 아깝다 아깝다 어 잠깐만 우와 야 이걸 사라? 와 아따 레전드 아 또 왜그래 안돼 끝내자고 이놈들아 안돼 안돼 죽으면 안돼 오 안동수 타잉이다 나이스 와 그분 너무 잘했다 이거 막아 이거 잘가라 막을 수 있겠지 저거? 막아야되는데 아 그냥 탈타자 이거 저 얼간이 아칼리가 막아줄 수 없을 것 같아 어? 아 이런 디벌트 아 아 미친 오 추어 될 뻔했네 내가 볼 때 이번 용 싸움 마지막이거든요 용에서 마지막 싸움 하자 나이스 나이스 끝났다 GG 오케이 끝 이건 끝났다 이러면 이제 끝났죠 어? 아하하하하하 넌 마지막까지 낚는구나 귀여웟 귀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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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G 규제 이지아네